제가 정확한 행사의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외국인분들이 계시잖아요. 그리고 홍대에 외국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잖아요. 그쵸? 저희도 이렇게 홍대에 많이 다니다 보면 외국인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외국인분들이 한국에 관광을 하러 오셨을 때 불편함을 심보할 수 있는 관광 불편 심보 센터를 홍보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왔거든요. 그래서 저기 왼쪽에도 이렇게 피켓 보시면은 불편을 심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저희 이제 마지막 분만 남았어요.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저희 팀 에이티나인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SNS 다들 하시나요? 아 네 SNS에 에이티나인이라고 한둘로 검색하시면 저희 페이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 많이 나오니까요. 한 번씩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가 홍대로 간혹가다 공연을 하러 나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혹시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이어서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깐요.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깐요. 다 같이 호응 많이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면 저희 신나게 무대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댄스팀 에이티나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